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판매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식초란 책입니다 시중에 보면 발효식초, 천연발효식초, 자연발효식초, 나는 이렇게 만들었다 뭐 어쩌더니 이러면서 책들이 요즘 엄청 많이 나와있죠 저희들도 엄청 많이 나와있는 거 다 구입해가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만드는 방법 이런 거는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있어서 참 열심히 만드셨다 그리고 참 좋은 책들을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존에 나와있는 책들이 그런 레시피 위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도 그 책들을 참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황세란 유인균 발효식초란 책은 왜 여러분들이 발효식초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발효식초가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또 그거의 중요성들 그리고 미생물들이 발효식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 위주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충 저희들이 이 앞에 걸 보게 되면 뒤쪽에는 유인균으로 발효식초 만드는 레시피가 거의 한 40가지 정도가 소개되어 있고 이거는 일반 발효식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발효식초를 만들 때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 황세란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이 책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저희들이 그 함량 같은 걸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앞쪽에 이제 되어 있으면 흔히 여러분들이 식초라 그러면 요즘 파인애플 식초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럼 파인애플을 잘라가지고 마트에서 식초 하나 사가지고 딱 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먹으면 파인애플 식초다 그거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발효식초라 그러는 거는 미생물들에 의해가지고 1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됩니다 술이 되고 그 다음에 초산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식초로 물을 익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발효식초라 그러지 식초하고 때려 부었다고 그걸 발효식초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 이런 걸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뭐 매실에다가 설탕 1대 1로 부은 걸 매실 효소다 뭐 매실 액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설탕물이지 효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도 여기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초를 먹으면 이제 뭐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 바뀐다 뭐 어쩐다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식초를 먹었을 때 이제 뭐 이제 위장, 위가 나쁜 사람들이 식초를 먹으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관해서도 여긴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빙초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 식용 빙초산 빙초산은 극약입니다 그걸 아무리 물을 말고 가지고 희석을 해놨다 해도 그게 어떻게 저기 식용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어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관해서도 여기는 적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먹었을 때 간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어떻게 이제 돕고 어 유인균 식초를 가지고 이제 뭐 두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체질을 체질에 맞춰 가지고 어 나는 이 식초가 맞다 나는 이 식초가 맞다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어 그런 걸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어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는 어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를 하는데 꼭 알아야 될 그런 필수 지식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책 만드는데 거의 한 1년 정도를 아주 고생을 해놨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저자에 보면 이제 황세란 어 그 다음에 이제 최원식 이만석 이렇게 제 이름이 이만석입니다 어 저는 이 안에 내용 중에서 일부만 제가 적었습니다 어 많은 부분은 이제 황세란 선생님이 직접 적었고 어 황세란 선생님은 이제 저하고 어 이렇게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옆에 이름을 제가 꼽사리로 조금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원식 교수님은 이제 부산대학교 어 바이오 생명 개학 황세란 선생님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최원식 지도 교수님의 어 많은 그런 지도 하에 어 이런 좋은 책이 만들어졌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책의 그 안에 내용 중에서 이제 굉장히 그 핵심적인 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어 이제 새로운 정보들 지식들 그거는 어 한국의과학 연구원의 많은 생명공학자들이 어 이제 황세란 선생님한테 어 이렇게 준 자료들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어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단순하게 뭐 유인균 뭐 발효 식초 어 시중에서 남아있는 그런 식초 만드는 어 그런 정도의 어 레시피 북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균 발효에 관해서는 어 가장 어 최신 정보들 또 가장 정확한 정보들 어 가장 풍부한 정보들을 어 이 안에 넣어 놓았다고 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유인균 발효 식초를 공부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뭐 발효돼 가지고 이제 한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꼭 어 이 책을 어 구매를 하지 마시고 어 유인균 세통 사면 공짜로 줍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나는 세통 사기 싫어 그럼 서점에서 구매하면 되고 인터넷 서적에서 여러분들이 어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책 뒤쪽에 보면 이거는 앞쪽이고 어 뒤쪽에 보면 이제 어 저희들 카페에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그 다음에 한국의과학 연구원 그 유인균을 어 연구 개발한 이제 유인균을 100% 완전품으로 이제 연구 개발한 곳이 한국의과학 연구원입니다 근데 그 의과학 연구원 홈페이지 주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어 그 사이트에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는 유인균 발효에 관해서 공부하는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동영상 솔루션이 있는 어 그런 이제 사이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카페도 또 있습니다 어 네이브 카페도 있고 하니까 고런 데서 이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차량하고 남았던 인삼 식초입니다 한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좋네요 자 좀 시긋긴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